신천지의 뿌리를 계속 짚어보면서 이만희 교주가 사이비단체를 전전했던 기록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시안부 종말론의 실패를 본 이만희는 재창조 교회를 세운 백만봉을 따르게 됩니다. 관련 내용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유재열의 종말 예언이 틀린 것을 확인하고 함께 있던 통일교 강사 출신 모경득을 잠시 따르다가 1970년 고향 청도로 내려갑니다. 고향에서 한때 성경 공부에 전념하고 성구를 암송하면서 다니는 모습에 동네 사람들이 할렐루라는 별명을 붙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성경책을 받아 먹고 한 번의 개시를 받아 성경을 통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이비 교리를 반복적으로 학습해 습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만희 씨는 1977년 다시 서울에 올라와 유재열 장막성전의 7천사 중 한 명이었던 백만봉을 믿고 따릅니다. 1969년 유재열 장막성전의 시안부 종말이 실패로 돌아간 후 신도들이 크게 실망하고 흩어진 가운데 백만봉 씨가 8년 만에 이전의 멤버들을 모으고 서울 만리동에 재창조 교회를 세운 창조자 유재열을 뒤이은 재창조자 백만봉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백만봉은 앞서 이만희가 따랐던 교주들처럼 자신을 주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와 이긴자, 두 증인, 하나님 아버지 등으로 표현합니다. 재창조 교회에서는 지금의 신천지 주요 구성원이기도 한 지재섭과 홍종효를 7사자로, 이만희를 12사도 중에 하나로 임명합니다. 12사도는 선착순으로 모았지만 잘 채워지지 않아 교회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나 강화도 출신 깡패 등을 넣었고 그래도 모자라 이만희가 와서 12제자 중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다고 전해집니다. 백만봉은 자기 자신이 영부 하나님이고 실상이기 때문에 성경도 보지 않고 잔치집 등을 돌아다니면서 먹고 맛있는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백만봉 씨도 역시 곧 다가올 시안부 종말을 선언해 1980년 3월 13일 태양이 떠오르는 때를 지구 종말의 때라고 했지만 불발됩니다. 백만봉의 재창조 교회 설립일을 기준으로 3년 6개월 뒤를 종말로 설정한 것입니다. 백만봉은 100여 명의 신도를 데리고 종말로 선언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내가 멈출 테니 그러면 내가 그인 줄 알라면서 태양아 멈춰라라고 외쳤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만희는 결국 백만봉과 서로 폭언을 퍼붓고 싸우다가 헤어지고 이만희 씨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모여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만희 씨는 이후 1984년 이만희의 추종자들과 함께 7연과 12사도, 24장로를 구성해 신천지를 세워 자신의 종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G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